안녕하십니까. BBS 부산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정정시민당 원상정사입니다. 이제 며칠 뒤 5월 8일은 부처님께서 왕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천안으로 중생들의 고뇌를 살피시고 중생들을 건지겠다는 서원으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문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전에 갈 겁니다. 참으로 장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자가 부처님 전에 와서 설법을 듣는 것은 이미 수천겁으로부터 수천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 불자님들이야말로 이미 수천겁을 통하여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훌륭한 보살님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금강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공덕을 짓는 사람은 부처님이 모두 다 아시며 일체세간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린다. 예, 법문을 듣고 내 공덕을 내 스스로 짓는데 일체의 세간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리고 지켜준다고 하니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 일입니까?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에 시민당과 사찰의 구석구석에 등을 다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연등을 달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니 연등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등불을 지혜에 비유하며 부처님께 올리는 등공양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범으로는 디타, 디파타라고 합니다. 빛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자기의 마음을 빛내고 바르게 하는 동시에 불덕을 잔양하고 원만 광대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더욱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굳게 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불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명에 가려진 마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은 바로 마음 속에 무명을 환하게 밝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였던 수겁을 밝은 연등 아래 모두 환하게 밝히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매일 불을 밝혀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전기불을 켜야 하고 거리에서는 가로등을 켜야 합니다. 어두움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당과 절에서 등을 밝히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캄캄한 길을 등불 없이 걸어갈 수가 없듯이 무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나의 마음에도 가득 차기를 기원하면서 연등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등공량이 어떻게 장엄한 불교의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등을 밝히는 것을 연등이라 하고 밝힌 등을 보며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관등이라 하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된 중요한 불교의식의 하나입니다. 아사세왕 수기경에 보면 연등공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이 탐이 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어 인도 대륙을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업적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아사세왕은 자신의 죄를 조금씩 느껴가면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의사를 불러와서 치료를 했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를 해친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의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바로 고치면 훌륭한 사람이니라. 아사세왕은 이러한 진실한 참회를 통하여 흉하게만 하던 종기가 말끔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사세왕은 훌륭한 불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궁궐에 모시고 법문을 들으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궁궐에서 귀원정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사세왕은 자신의 마음에 무명을 밝혀주신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사세왕은 자신의 궁궐에서 시작하여 귀원정사까지 수많은 연등을 밝히게 되니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혜강명을 상징하는 연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연등을 밝혀야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겨우 빌어먹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안이 떠들세게 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사세왕이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였는데 오늘 밤에는 연등을 공양하여 연등회를 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 아사세왕은 참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렇습니다. 여인은 연등을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겨우 구걸을 해서 다섯 푼을 얻었습니다. 다섯 푼을 얻어 기름집으로 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집 주인은 거지 같은 여인이 돈 다섯 푼을 가지고 기름을 사려고 하자 아니,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왜 기름을 사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가난한 여인은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배껍 동안 단 한 번도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만나고도 가난하여 공양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정성어린 등 공양을 올려 미래세의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양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떠한 공양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등 공양을 올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등 공양의 인연이 미래세의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기름을 사서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간절하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기름으로는 조금밖에 못 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삼계의 생사의 괴로움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향할 수가 있다면 이 등불은 밤새 타오를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이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목련 존자가 등불을 끄려 했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목련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목련 존자여 이것은 미래불의 광명의 공덕으로 너의 신통력으로는 끌 수가 없다. 이 등을 밝힌 여인은 과거에 180억의 부처님을 공량하여 성불의 예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경법을 가르쳐 인도하기만 하고 아직 보시의 수행을 하지 못하여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나 재물을 못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성어린 영등 공량을 통하여 보시의 수행을 만족하였다. 이제부터 30급 후에는 모든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수미 등광열에 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등공량 과정을 살펴보면 공덕의 무량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등공량은 모든 정성이 깃돌아야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불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성이 깃든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깃든 등은 여인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고 외로움과 가난의 업을 녹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등공량을 올리면서 간절한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등불을 밝히면서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여 보잘것없지만 미래세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였던 것입니다. 불교는 원을 세우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원을, 시련을 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등공량은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등공량을 올리고 나니 그 등은 결국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아침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통력으로 등을 끄려고 하였지만 등은 꺼지지 않고 우주가 이 한 등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연등공량의 공덕이 참으로 무량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행사에 거치지 말고 연등공량의 의미와 공덕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진 등을 밝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성을 들여 등 하나 공량 올리고 고해망상에서 깨어나 관등에서 얻어지는 법률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